보도 내용 중에 사실 저는 이 씨 증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실 업무보고차 김영선 당시 의원의 지역사무실에 방문한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명태균 씨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는 내용이었어요. 통화의 내용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내용이었다고 이 씨가 증언을 했어요. 하도 많이 자기가 여기저기 스피커폰으로 명시가 들려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복귀를 하는 증언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빠는 누구냐.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거는 아무래도 추정컨대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합리적인 추정이죠. 공청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여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보도에 의하면 나도 김영선이야 뭐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다라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만약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명태균 게이트야. 명태균이 자기 허풍이야. 아유 뭐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방어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공천을 당이라든지 아니면 참모들과의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명태균이라는 비선과 논의를 하고 결정이 돼가고 있다.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죠.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이런 또 녹취록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런 불안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문제 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선거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이를테면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받은 것 자체로 뭐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행태나 명태균 씨의 행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 사람이 가까웠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영향력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유지가 돼가지고 그런 전화 문자가 오고 뭐 공천에도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조금 추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측근 2씨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나 진짜 궁금해. 10월 10일. 10월 10일로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행완이 국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으로 국감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때 증인으로 채택할 것 같은데 뭐 좀 뒤에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10일로 특정을 해놓고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국감장에 나오면 본인 이름, 얼굴 다 나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많이 두려운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은 뭔가 대단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 여사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틀 전에 저녁에 밤에 한 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 팬이래요. 전화통화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이 증인 이 씨의 남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요? 역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말 힘드시겠다. 어떻게 이렇게 결심도 하시고 제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냐. 논란에 중심되는 게 참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울 텐데 어떡하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그 부부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런 녹취록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 문서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녹음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밝혀질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뉴스토마토도 모르고 대통령실도 모르고 국민의힘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지 저 참 두려운 심정이에요. 우리 성초의 본조합께서 또 그러니까 나는 진짜 궁금해. 다음 먹구름은 어디 끼나요 도대체. 다음은 강원도와 경남에 껴요. 강원도? 강원도와 경남. 강원도와 경남. 부패한 권력은 항상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작게는 명태균의 내부자가 이제 이런 폭로가 시작된 거고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정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것도 이제 내부자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 정권이 지금 뭐 당장 몰락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접어드는 그거에 이제 단초가 됐다라고 보고 10월 10일을 주목하십시오. 10월 10일. 왜 그러냐면 이게 국정감사도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10월 16일이 보궐선거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오늘 재투표하잖아요. 재결하는 거는 방송사법하고 이제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 이거 이제 거부권 행사를 조만간 해야 돼. 언젠지 모르겠는데 2주 국회 동무대 2주 됐으니까 그럼 국회가 이제 표결해야 되잖아요. 10월 10일 이후 제가 보기에는 유력하게 10월 14일로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왜 10월 10일이 중요하냐면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렇죠. 4월 10일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자정 딱 넘어가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안도를 할 겁니다. 어 나 기소 안 됐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을 정권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재투표에서 김건희 특검법 특히 재투표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은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될 수도 있고 사실 정권에 밑보이면은 뭐 작은 실수와는 없었겠어요. 선거 과정에서 이걸로 한번 괴롭힘 당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숨죽이고 있거든요. 10월 10일 딱 11시 59분 59초 딱 지나면은 국힘 의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거다. 나의 배지에 안전성이 보장이. 안전성이 보장이 된 거야.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날 그리고 해피 국정감사 열려 가지고 지금 이 씨 나와 가지고 지금 다 얘기해서 부정적기로 이러고 있고 며칠 뒤에 재투표 딱 들어가고 보고해선 거 있고 이런 타임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에서도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다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쪽으로 또 기사를 준비하고 그거 쓰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먹구름이 껴서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가 터진 거예요. 뉴스토마토가 물고를 트니까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냥 보물 터지듯이 다 기사를 준비하고 취재하고 쓰는 거라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감 증언대에 쓰는 거잖아요. 국정감사 증언대에 쓴다는 건 일반 보도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뭐 어떤 게 나올까요? 김건희 여사 육성 나올 것 같고요. 육성 나올 것 같다. 추정건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육성 파일 중에서 명태균 씨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얘기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어.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본인이 자랑하듯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금 소문도 퍼져 있거든요. 그게 더 문제 같아요. 이 공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권과 김건희 여사가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런데 댓글로는 아니 10월이 10일이면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분이 신변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글쎄요. 남편분이. 제가 어떻게 해요. 왜 저한테 얘기해. 예를 들면 자살당할까 봐 걱정된다 이런 걸 하시는 건데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먹구름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뉴스토마토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명태균 씨가 2명의 광역단체전 공천에도 관여한 정황을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오마이뉴스가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 보면 정치자금 사용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국힘에 국민의힘에 경남권 정치인 최소 4명의 전현직 의원이 한 5천여만 원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업체에 지출한 정황이 드러나 있더라. 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건 두 개는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지방선거 2명의 광역단체장 공천 관여.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2022년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의원을 내가 뒤집었어. 이러한 수준으로 본인이 관여하고 결정했다 라는 수준의 녹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기사가 나오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공식적으로 맺어서 명태균 씨에게 돈을 지급을 하고 컨설팅을 받고 홍보물도 받고 의정보고서도 받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위반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적으로 그래 너도 명태균하고 너 관계가 있지. 돈 주고받았지. 너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전형적인 저는 나쁜 기사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공식적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홍보물도 발간을 하고 컨설팅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운데 이상한 건 있어요. 차량 구입비 운행비 같은 경우를 명태균 씨한테 주면서 김영선 의원은 그렇게 처리했거든요. 정치자금을. 그거는 좀 이상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여러 가지 컨설팅 여론조사 이런 것들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래서 구별해서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나쁜 보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오마이뉴스가 나쁜 보도하는 언론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이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태균이 소위 말해서 경남 창원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이 사람한테 다 정치 컨설팅 돈을 지불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강증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노마이뉴스가 이 사람들이 불법 정치자금 줬다라고 쓴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쁜 보도라고 말한 나쁜 평론가. 저는 규탄을 하고요. 규탄 받을게요.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러워.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 지금 여기서 이름이 나왔던 분들 다 강기윤 의원 윤환홍 의원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이 컨설팅 업체를 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절대 아니고요. 컨설팅 받을 수도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김영선은 왜 반띵을 했나 그걸 현금으로 그렇게 했나. 세비반띵. 그러니까 세비반띵. 그러니까 은행도 10원은 절사해줘요. 그런데 1원까지 다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도대체 아까 노리개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김영선은 뭘 어떻게 명태균한테 약점을 잡힌 거 아니면 교주처럼 모신 거야.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그 명태균 씨가 세비라는 거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세비. 그냥 김영선 의원도 되게 부자예요. 재산 신고 보면 72억 정도 되거든요. 그냥 1억 정도 그냥 자기 돈에서 주면 되죠.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세비에서 받았냐고요.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 국민의 세금. 그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김영선 의원도 그냥 참모들 모아놓고 우리 김영선 의원실에는 의원이 두 명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행한 것도 보도가 됐잖아요. 그럼 나는 국회의원이야. 내가 반 받을 수 있지. 나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비라는 거에 집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유리로. 개탄스러운 일이네요. 잘못됐고. 그러니까 뭐 이런 관점도 있고 제가 이제 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 명태균은 정치계의 스카포라스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이전트야 에이전트. 우리가 보통 스포츠 에이전트가 계약을 맺고 이 선수의 장점을 굉장히 어필을 해가지고 비싸게 선수를 이제 소속 다른 구단에 팔거나 트레이드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띵 계약을 한 거야. 박영선하고 그래서 절반을 에이전트 정치 에이전트가 먹기로 했는데 실제 보면 김영선이 이제 무적이 무적 선수가 될 것 같이 되니까 개혁신당하고 칠불사료 데려가서 디도 치고 국힘에 이렇게 협박도 하고 뭐 민주당도 찔러보고 막 이런 전방위적으로 같이 이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신직업을 창조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주고 배지 달게 해주려고 한 이유가 다른 어떠한 이해관계를 맺었다. 그런 소문도 창원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에 이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도 등장했다는 보도가 jtbc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나는 명태는 아는데 명태균 씨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sns에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면서 나는 명태가 아니라 명태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cbs 한판 승부에서 명 씨가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의 최진석 선대위원장과 함께 나눴던 카톡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제작진에게 보내온 캡처 이미지 인데요. 이게 보면 시점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2022년 2월 13일보다 이틀 전에 대화인데 총장님의 전화가 오지 않았고 3단계로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1, 2, 3단계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파악하고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님께서 확신이 없거나 절실함이 부족하면 만남을 조금 미루는 게 낫겠다라고 최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 카톡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단일화가 합의되던 날 두 번째 카톡 메시지를 보면 단일화 합의되던 날 명 씨가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최진석 위원장이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답을 보내는 내용도 있거든요. 보면 이걸 보면 원래 최 위원장이 한 30분 만났는데 믿기가 어려웠다라고 jtbc에 해명을 했는데 명 씨 주장은 아니다. 더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 씨는 일관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과시욕.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는 거고 더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본때를 보여줘도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칠불사 사진을 공개를 하든 이거를 공개를 하든. 그러니까 두 단계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안철수 후보랑 찍은 사진 공개한 다음에 이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무슨 잡범 취급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참는 거지. 자존감이 굉장히 센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책사인데. 나는 책사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런 주술이나 역술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 아니고 책사 다라는 거를 굉장히 과시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 거고 일종의 경고 같아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부인해 나를 매도해 그러면 내가 니들한테 들고 있는 게 몇 개나 있는데 지금 경남 쪽에 특히 의원들은 다 떨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입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얹기가 어려운 거지 지금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거나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고 그러면 사진 그리고 뭐 저는 사진까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누구 사진 찍었는지 기억 못하는 거 태반이거든요. 한 표라도 얻으려면 옆에 누가 서타 갔는지도 그런 거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있잖아. 인형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입간판. 입간판 세워놓고 이제 와가지고 찍는 약간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됐는데 이 정도 단계면 명태균을 안철수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명태균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운 것 같고 최진석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었던 최진석 위원장하고 한 거라서 최진석 위원장 하고의 어떠한 암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뭔 일을 진행 하다 보면 진짜 내가 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한 수백 명 돼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단일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최진석 위원장도 가끔 아는데 저도 중간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는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이러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커다란 음모라든지 명태균 씨가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을 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정말 잘 아는 사람이구나 오지랖도 넓구나 뭐 판단은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지 이거 가지고도 또 뭐 문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김웅전 의원이 어제 방송에서 아니 뭐 단일화 작업을 최진석 당시 위원장과 명태균 씨가 담당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니 뭐 당시에는 믿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랬나 보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당시에는 뭐 장재원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했을 수가 있겠죠. 역할의 비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일지 90일지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만 아는 건데 제가 정치권에 있어 보면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다. 제가 또 이렇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위치나 자격이나 역할을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증거를 내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들어간 거야 지금 해보기 단신히 결정적인 역할한 건 아니야 더 다른 증거 내놔봐 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단계 막판에는 장재원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장재원 의원 집으로 갔었나 그때 형집인가 하여간 거기로 가가지고 뭐 술을 마셨는지 하여간 저녁에 새벽 토론회 끝나고 막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앞단에 한 달 이게 지금 한 달 간격으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명태균을 완벽하게 다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알았든 몰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격가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명태균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그 뭐 삽지라는 사진 그거 한 것도 야 이거 좀 떡밥 좀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어쨌든 저는 본질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명태균이 명태균 게이트고 그 뒤에 김건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거를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이거는 격가지인데 어쨌든 명태균이 어디까지 지금 영향력을 행사했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앞단에서 얘기했듯이 대선 후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씀드리면 저도 당대표 보좌관 할 때 저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뭐 이렇게 공천을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의 보좌관. 실세 보좌관. 네. 그리고 대선 후보로 6개월 동안 1등 나온 후보의 보좌관. 이래가지고 저한테도 많은 문자가 왔어요. 막 이런저런 조언 보고서도 막 주고 그럼 저도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답장하거든요. 그런 일상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요. 단일화 반대론자였어요. 명태균 씨가 만약 이준석 당대표나 이준석 씨랑 긴밀하게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몰고 가려면 그럼 명태균 씨가 내가 말이야 이준석 설득해가지고 단일화 반대하는 이준석을 설득해서 단일화 찬성론자로 바꿨어.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를 막 너무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권은 저도 죽어도 안 된다. 안철수랑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준석이 개입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